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아 시X 졸려 갑자기. 뭔가 전개가 되게 빠르다. 아 시X 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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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사우세계인가 보다. 아 시X 졸려. 어 이거 에드닝인데? 에드닝 아니에요? 우디랑 그 전쟁 늑대. 신봉자. 에드닝이랑 똑같은데? 고병. 망향 추적자. 얘는 그건가 보다. 힐인가 보다. 화염 광신도. 마법상 가봐. 사형수 뭐야. 사형수 갈까? 사형수. 그래도 100프레임은 나오는데. 150프레임. 어 매끄러운데? 괜찮은데? 부들부들한데? 아. 구룩이 없어? 뭐야. 구룩이 없어? 구룩이 없나봐. 다 흰 룰. 아. 흰 룰. 앟. 저흰 룰. 콜릿. 스마스. 전진할 때, 누르면 질주 한다고? 뭐 어떻게 질주 하냐? 어 몰라.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? 아까 떨어지는데 있었는데. 헉! 점프! 점프! 점프가 없나? 점프 없는데? 아 점프 없음 아 점프 이거구나 X 점프 안되는데 옴브랄? 옴브랄이 뭐야 어 아 질주할 때 X버튼 누르면 점프한대 질주를 하고선 아 이제 알았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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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게임에 뭐가 있다고야 왜 이렇게 복잡해 아 이거 랜턴 쓰는 거 이상이야 일단 일을 못하겠음 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지X 졸려 갑자기 아 왜 이렇게 X 뭐 나 얼른 내려가야 돼 여기 아니였어 아 아 아까 그 옴브랄 어머 아 아 아 아 아까 옴브랄 모시깽이에서 저주를 푼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또 똑같은 데 아니야 여기 어 나 뭐하는 데야 여기 여기 병신같은 게임이 뭐 이따구로 만들어서 이 X년들아 아 아 아 일로 내려가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여기 힘든거 보니까 보스네 어 캐릭터 업그레이드 윈척간다 맞네 보스 있나보네 막았는데 야 물약 어떻게 먹어 아 알았다 왜 이렇게 없어졌어 뭐야 케베러스 뭐해 어디갔어 오 어디갔어 오 나 이거 어떻게 잡아? 아 이거 내가 못 잡는 거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보니까 그냥 시네마틱이랑 연결되는 거 보니까 제가 못 잡는 거 맞네 맞네 이 새끼가 시스템 못 까면 돼 어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이거 굳이 이거 무슨 옴브라리인가 개브라리인지 모식갱이로 만들었을 필요가 있을까 안 죽어 얘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아 알았다 와 존나 얼특이 없네 진짜 이 게임 평가 어때요? 망했다 이거 무슨 옴브라린가 개브라린가 모식갱이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존망했다고 뭐야? 왜 죽어? 돌 없어? 일단 이 게임 문제점 조작이 존나 조잡스러워 적응을 하려고 해봐도 적응이 안 돼 아.. 고통스럽다 이거 아.. 와.. 젖 같네 진짜 어머 뭐야 안 보이다 갑자기 왜 넣다 아까 물약은 왜 처먹어지고 아 제발 맞으면 안 돼 야잇 개새끼 저거 좀 쎌 거 같은데 저 새끼 너 뭐 되냐 오 뭐야 불타 불었는데 오 형님 뭐 패턴 좀 불 쏘나 보네 어머 뭐 그의 돌압자나 지금 때려야 돼 헤링 년아 싱 년아 핫 개같아 맞네 그것도 넣어줘 어디가야되지 제발 내보내줘 고통스러워 어 데모님 꿈쩍도 안한대 이거 보스방 아닌 왼쪽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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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불 시간 지났다고 거짓말 하지마 뭐래 환불 시간 안됐어 다행이다. 102분 빨리 이거 완전 사기당했어. 사기 게임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릅니다.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.